혹시 시크라이브 주인공 라이브 준비되셨나요?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철저하게 비밀로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. 삼행시입니다. 삼행시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라이브 바로 듣고 올게요. 삼행시입니다. 삼행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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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감사합니다. 아, 예. 아,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예. 방금 노래를 부른 주인공 시크라이브는 본인이 직접 소개를 해야 됩니다. 예. 예. 안녕하세요. 저는 뮤지션 김바다입니다. 반갑습니다 김바다씨에요 김바다씨